안녕하세요 스무디 여러분 샘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생활 속 찜템 아우를 준비했어요. 제가 평소에 불편한 것들을 쓰며 바로바로 검색해서 구매하는 편이라 그런지 찜템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굉장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벤트는 있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짠 첫 번째는 모은이라는 청소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결혼할 때 사서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기도 하고 제가 가끔 바쁠 때는 청소하러 오시는 클리너님들이 방문해 주시는데 클리너님들마다 사용해 보고 어디 제품이냐고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만큼 너무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우선 저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디자인이었어요. 컬러감이 화이트에 아주 라이트한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어서 집안 인테리어와 거리감이 없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로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청소기 돌리다 보면 팔 아플 때 맞잖아요. 정말 가볍게 청소하기 좋으니까 더 자주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쪽에 헤드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청소하기가 너무 용이했고요. 충전하기에도 너무 편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청소기는 무엇보다 흡입력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해 보고 구매해 본 거예요.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약하긴 한데 2단계부터 굉장히 쓸만해요. 3단계는 강력해지고요. 그래서 2단계로 놓고 쓰면 30평대인 저희 아파트 전체를 사용을 하고도 꽤 유지가 됐고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앞쪽에 헤드가 좀 작아요. 그래서 넓은 청소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다. 하지만 이 조그만 거 하나로 전체를 청소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능성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너무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팁을 드리면 온라인 사이트 구매 시에 생일 쿠폰, 아이디 추천, 회원 가입 쿠폰 이것저것을 대입해서 구입하면 생각보다 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짠! 이번에는 스마트폰 USB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직업 특성상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데 핸드폰은 두 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빨리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완전 유용해요. 이 USB에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단자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PC에도 연결할 수 있게 총 세 가지의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꽂아서 바로 이동해서 컴퓨터로 옮길 수 있고 그냥 이 USB에 저장을 해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안에 동영상을 저장을 해놓고 꽂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은 32GB, 64GB, 128GB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급하게 사용할 때 좋기 때문에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잘 쓸 것 같고 사진 용량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짠! 이번에는 친환경 촉파리 퇴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별걸 다 소개해드리죠? 근데 제가 여름에 딱 듣는데 음식 관리를 잘 못하니까 바로 촉파리들이 어디서 그렇게 날아와서 오늘 집안을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또 잘 정리를 했는데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친구들이라 급하게 구입을 했는데 또 너무 괜찮은 제품을 발견한 거죠. 스프레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구에 화학 제품이 묻는 것도 싫었고 호흡기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연 제품으로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병으로 생긴 촉파리 퇴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시큼한 향이 나는데 이게 이제 촉파리를 유인하는 성분이라고요. 얘네가 딱 들어가면 안쪽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사고 싱크대 위에 둔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몇십 마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과일을 많이 먹어서 촉파리가 자주 보이시는 분들한테 완전 유용템이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무조건 하나쯤 있으면 유용한 아이템이랑 이렇게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짠! 이번에는 뿌리는 다리미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거는 특히 여름철에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요. 면제품이나 린넨 제품들이 쉽게 좀 주름이 가잖아요. 그럴 때 매번 다림질하기는 너무 귀찮고 근데 이 스프레이 하나 구비해두면 칙칙 뿌려서 당겨주기만 하면 이 정도로 주름이 완화되는 제품이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 자취템으로도 추천드리고 싶고 남편분들이 구겨진 거 자꾸 입고 갈 때 그럴 때 갖고 있어도 좋고요. 저처럼 직업 특성상 옷을 자주 갈아입는 분들이 선택하셔도 너무 유용하고요. 교복 입는 자녀들 있는 우리 주부님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주름뿐 아니라 살균, 탈취, 향균 기능까지 있는 제품이고 인체도 무해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꿀템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모든 섬유 조직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섬유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면 티셔츠, 린넨 제품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짠! 이번에는 뒷꿈치 안심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특히 신발을 새로 사면은 내 발에 잘 맞는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가죽에 의해서 뒷꿈치나 옆 라인이나 이런 데가 쓸리면서 물집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완전 유용템이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데일밴드를 쓰는데 티도 많이 나고 또 접착력이 약해서 금방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투명하고 얇은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부착을 하면 별로 티도 나지 않고 얘가 은근 통기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활 방수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착해서 신으면 이 마찰을 최소화시켜주니까 물집 잡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면서 쭉 찢어서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너무 간편했습니다. 새 신발을 신는다거나 오래 걷는 일이 있을 때 하나쯤 챙겨서 갖고 다니기에 좋은 생활 속 찐템입니다. 짠! 이번에는 탈모 샴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 설명을 듣고 관련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탈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 광고에 이 제품으로 광고가 떴는데 딱 저같이 생각을 하고 있던 여성분이 이 샴푸를 사용하고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카락이 안 나와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속는 샘 한번 붐해보자고 생각하고 사용을 해본 거죠. 근데 저보다 저희 엄마가 먼저 알게 됐어요. 저희 집에 가끔 엄마가 놀러 오시는데 욕실에 가면 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도배가 돼서 항상 잔소리를 듣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 얘가 요즘 머리를 안 감았나?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샴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더니 어머니도 같이 구입해서 저희 모녀가 잘 쓰고 있는 샴푸입니다. 즉각적으로 탈모가 엄청 좋아졌다 이런 제품보다는 실제로 진짜 머리카락이 별로 안 떨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후기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욕실이 머리카락으로 도배되는 일이 없어져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짠! 이번에는 마스크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보다시피 광대가 되게 발달한 얼굴형을 가지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면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었는데 완전 어린아이 제품 말고는 성인형으로 괜찮은 제품을 못 찾고 있다가 최근에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아임리얼 언택트 플러스 마스크 소형인데요. 이 제품이 얼굴도 예뻐 보이고 광대를 아주 싹 잘 감수쳐줘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직접 보여드리면 보통 마스크는 광대 아래에서 끝나면서 더 이렇게 광대가 잘 보이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광대를 잘 가려주죠. 그러면서 이게 빼쪽한 게 아니고 이렇게 거의 일자로 떨어지다 보니까 얼굴형이 좀 예뻐 보여요. 그리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 사이즈로 나와서 소형을 선택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넉넉하게 잘 맞고 이 끈 컬러까지 컬러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 라이트 핑크가 제 얼굴 톤에 너무 잘 맞아서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핑크 컬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뻐서 구입을 했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숨쉬기 편한 제품이어서 자외선 차단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부드러운 엠보 안감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자극이 덜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코가 높아 보이게 제작한 제품이어서 이게 옆라인도 좀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했을 때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마스크.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피부톤이랑 좀 잘 어우러지는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해보면 좋은 아이템인 거죠.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정말 잘 쓰고 있는 마스크를 추가로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짠! 이번에는 냉수, 온수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온수매트는 알겠는데 냉수매트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성공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칠리패드를 사용한다는 문장을 보고 열심히 서치를 해봤죠. 근데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칠리패드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품이 없나 열심히 찾아서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냉각수를 얼려서 주입하면 이걸 가지고 좀 차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의해서 그 물들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댓글을 보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알아서 차갑고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따로 냉매나 열선 없이 최저 22도, 최고 45도까지 만들어주는 매트여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너무나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보여드리면 전자파나 유해물질이 없이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용하기 좋고요. 또 전에 살균모듈이 장책되어 있어서 내부의 물을 관리하고 세균 증식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겉에 표면은 이렇게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무언가를 흘려도 쓱 닦기도 좋고 평소에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제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 냉수매트를 깔고요. 그 위에 쿨매트를 깔았어요. 그래서 이 냉기가 너무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오지는 않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에어컨은 27이나 28도로 정말 약하게 틀어놓고요. 침대는 26도로 맞춰서 자면은 시원한 대나무 바닥에 처음 누웠을 때 그 기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거죠. 한 가지 단점은 소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몸은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해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뷰티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났던 피부여서 얼굴에 모공이 좀 많은 편이고 피부가 지성 피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커버력 있는 메이크업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인데 기존에는 컨실러 붓을 이용해서 정말 세밀하게 두드려준다거나 아니면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넓게 퍼뜨려서 스펀지로 소량만 두드려준다거나 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피부 표현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알고 나서는 너무 간편하고 너무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은 클라라스 모공 프라이머인데요. 제가 다양한 제품을 사용한 건 아니어서 이게 너무 좋아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어서 추천하게 된 거예요. 우선 이거는 모공에 좀 집중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같이 모공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면 확실하게 잘 메꿔주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피부 결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질 조절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바르자마자 유분이 싹 정리되는 그 느낌 그리고 보다 지속력이 길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면봉으로 소량 덜어서 전체 얼굴에 발라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또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피카소 메이크업 스페출라예요. 저도 광고로 막 접하고 이게 진짜 좋을까? 라는 의심을 품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좋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나이프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단면이 꽤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스페출라로 피부에 긁듯이 슬라이딩을 해주면 너무나 얇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림을 바를 때도 가볍게 바르고 싶어서 이 스페출라를 사용해서 바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힘들게 양 조절할 거 없이 이 스페출라 하나면 얇고 가볍고 커버력이 있는 메이크업이 가능해져서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구매해보시면 너무너무 만족할 제품이니까요. 이 두 가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노트북 거치대를 소개해드리려고요. 제가 최근에 맥프로를 갈아타게 되면서 노트북과 관련된 다양한 악세사리를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치대입니다. 우선 저는 이런 기계들은 대부분 블랙 컬러가 많기 때문에 서재를 블랙 모드로 꾸몄어요. 그래서 거치대도 블랙 메탈로 되어 있는 걸 구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노트북을 잘 받쳐주면서도 열감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나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거치대를 사용을 하면 거북 현상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제 노트북이 16인치인데 최대 17인치까지 사용 가능한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2단 관절로 자유롭게 높낮이와 각도가 조절이 되는데 힘을 많이 줘야지만 움직일 정도로 정말 짱짱한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노트북 소재와 비슷해서 이질감이 없게 느껴졌고 저의 블랙 책상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고 노트북을 놓는 곳과 거치대 밑반에 실리콘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게 거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제품인데 쿠팡에서 구입을 하면 2만 5천 원, 4천 원 이 정도 선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아주 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노트북 거치대 필요하셨던 분들이 구매해보시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짠! 이번에는 마지스의 트롤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트롤리를 만나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유독 제가 실제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브랜드 제품이 마지스였어요. 왜냐면 이 제품이 360도로 돌아가서 기능적인 면이 훨씬 더 유리하고 밤마다 통으로 쓸 수 있게 제작이 되어서 더 정리하기가 용이하겠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에는 거실 쪽에 콘센트를 가리고 싶은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놓기가 너무 딱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인테리어랑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고요.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 제가 선택한 트롤리는 5단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총 10단까지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랍 장이면서 360도로 돌아가는 트롤리이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빼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용으로 안경, 악세사리 같은 걸 그때그때 빨리빨리 꺼내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걸 보관하기에 이게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위쪽에는 이렇게 꽃이나 책 같은 예쁜 소품을 활용하면 소품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좀 가격대는 있지만 평생 너무 잘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이런 건 정말 서재에서도 좋고 거실에서도 좋고 주방에서 써도 좋고 심지어 옷방에 있어도 너무 유용한 아이템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짠! 이번에는 깔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좀 작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은근 꿀템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마제스 제품도 이렇게 화이트 제품이고 또 끓김이 있을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깔개를 활용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랍장을 정리할 때도 너무 좋고 우리 수저를 정리한다거나 양념통을 정리한다거나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특히 주방에서 사용을 하면 액체나 가루로 인해서 가구가 오염되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뺄 때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이라던가 아니면 메이크업 제품들 가루 많이 날리잖아요. 그런 거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쯤 집에 구비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잘라서 쓰면 굉장히 깔끔하게 가구를 보관할 수 있고 안정감 있게 쓸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갈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속 찐템인 거죠. 짠! 이번에는 놀러 갈 때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우선은 모기틸치용 팔찌를 소개해 드릴게요. 팔을 이렇게 간편하게 둘러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캠핑 나들이 할 때 팔에 하나, 발에 하나 이렇게 해두면 모기 물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기틸치 성분이 있는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찰 수 있는데 제가 차보니까 향이 약간 강하기는 하더라고요. 대신에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고요. 장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저는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느껴졌어요. 물놀이가 아니면 댓글을 보니까 한 3일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검색을 하면서 또 구매한 제품인데 아까 밴드 타입이고 이거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아직 사용해보진 않아서 자세하게 리뷰는 안 해드릴 거고 이렇게 팔찌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 살면 좋은 게 여기 안에 필터를 갈아서 끼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필터만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아이템들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쿠팡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더보기 함께 넣어놓을 테니까 두 가지 비교해서 함께 구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휴대용 와인잔을 소개해 드릴게요. 또 감성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하나쯤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 여행 가방에 계속 넣고 다녔던 아이템이요. 이렇게 2인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와인잔인데요. 플라스틱처럼 보여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꽤나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유리잔처럼 보이기도 하는 제품이었어요. 컵 부분과 받침대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가운데는 마그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끼우기만 하는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살짝 한 번 더 고정이 돼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컵의 실루엣도 꽤 예쁘게 연출이 되어서 음료를 마시듯 또 와인을 마시듯 예쁘게 사진을 연출하기도 좋고 또 기분까지 좋아하시는 아이템이어서 피크닉 좋아하시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나쯤 구매해두면 너무나 만족할 만한 생활 속 찐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생활 속 찐템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템 하나하나가 정말 생활 속 깊숙이 유용한 아이템들이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에픽 샘피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 끝!